긴급 상황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장 남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합시다 왜 이렇게 많냐 이건 어디가 아플 때 약국을 가거나 병원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배가 아파요 아파요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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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는 아타마. 아-타-마. 아타마가 이따이です. 아타마가 이따이です. 오낙가 이따이です. 배가 아파요. 열이 있어요. 네츠가. 네츠가. 네츠가 아리마스. 네츠가 아리마스. 네츠가 아리마스. 네츠가 아리마스. 기침이 나요. 세키가. 세. 기. 가. 세키가 기침인가 보다. 세키. 기침. 세키가 아리마스. 세키가 아리마스. 세키가 아리마스. 세키가 아리마스. 기침이 나요. 콧물. 콧물이 나요. 콧물은. 하. 나. 미. 지. 하나, 미. 하나, 미지. 미지가 물이니까 이거는 코겠지. 하나가. 콧물. 그래서 콧물이겠지. 하나,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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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는 게리도매가 설사역이었으니까 설사를 해요 설사가 나요 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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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를 해요 게리오 구토 구토를 해요 구토는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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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토 오토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요 하키소 피부가 가려워요 피부가 피부가 가려워요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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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이대쓰 피부가 가려워요 발을 다쳤어요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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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しました 개가 시 마시 다 아쉬워 개가しました 아쉬는 발 아쉬 아쉬워 아쉬워 개가しました 아쉬워 개가しました 무릎 무릎은 히자 히자 히자오 개가しました 개가しました 히자오 개가しました 손 손 손은 태 태오 개가しました 태오 개가しました 손을 다쳤습니다 다쳤어요 히자오 개가しました 무릎 무릎을 다쳤어요 다 썼네 다 썼네 다 썼네 이것도 벗고 요거를 이쪽에다 옮겨서 드디어 이면지를 다 썼네 새로운 노트를 꺼낼 때가 된건가 한국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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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나요 한국어를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나요 한국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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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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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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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이만 가 이만 이사 이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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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가 한국어가 듣기로 이사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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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되길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에이파름 발 다쳤어요 한국어가 되길 의사가 있습니까? 한국어가 되길 의사 있습니까? 한국어가 되길 의사 있습니까? 한국어가 되길 의사 있습니까? 韓国어가できるイーシャはいますか? 어우! 발음... 발음을 이렇게 힘들냐. 韓국어가できるイーシャはいますか? 韓国어가できるイーシャはいますか? 한국語가 대키로이 샤워가 있나요? 알레르기가 근데 표준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알레르기가 표준어인가? 국어사전 알레르기 알레르기 응? 맞네? 알레르기 표준어 맞네 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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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를 찾아보자 옛날에 알레르기가 익숙했는데 어느 순간 알레르기가 잘못됐다고 막 그래가지고 알러지 알러지 막 그러다가. 규범 표기가 알레르기 입니다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라고 그냥 마음 놓고 써야겠다 알레르기. 알레르기라고 마음 놓고 씁시다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어요 고세자이노 고 세 자이노 抗生剤のアレルギー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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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日分お願いします。 抗生剤のアレルギーがあります。 抗生剤のアレルギーがあります。 抗生剤のアレルギーはあります。 抗生剤のアレルギー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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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抗生剤のアレルギーは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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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証,診断証お願いします 診断証お願い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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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っちょやっく やっくめやき いっちょやっく いっち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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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っちょやっ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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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っちょやっくお願いします 위장약 주세요 위장약 주세요 위장약 부탁합니다 이천 약구 오ね가이시마스 이천 약구 오ね가이시마스 이천 약구 오ね가이시마스 이천 약구 감기약 아 이게 또 너무하네요 아 여기는 또 히라가나를 안 써줬어 보이죠 카제고술이 게리듬에 남고 카유미듬에 이게 앞쪽에 나왔던 거긴 한데 이게 전부 다 나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아 짜증나 한자를 이렇게 한자만 폭탄을 떨어뜨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감기약 감기약 일단 쓰자 감기약 설사약 연고 가려움 완화지 완화지 화상연고 해열체 해열체 소독약 일단은 일단은 음 써 봅시다 카제고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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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제 설사약 감기약 연고 난코 난코 난 코 코 코 이거 장음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게 맞나 난 코 일단 씁시다 카제 카유미도매 카유미도매는 가려움 완화제 카유미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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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연고 약해도 냥코 약해도 냥코 약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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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코 연고는 앞에 똑같으니까 냥코 해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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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네쯔자이 게네쯔 게네쯔 게네쯔자이 소독약은 쇼독구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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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야 구 쇼독구약구 일단은 소리나는대로 써봤습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되는데 앞쪽에 있었나? 아니 이거 히라가나를 알려줘야지 이 자식들아 한번만 이렇게 알려주면 어떻게 해 압축이 없나? 어? 아이씨 야 음 여기 여기 몇개 있다 자 어 감기약 카즈구슬이 카즈구슬이 맞고 설사약 게리도매 게리도매 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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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는 몰라요 없어요 연고 없고 이조약구 이조약구는 위에 있는거고 음 가려우만하지 카유미도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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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연고 이것도 없어요 해열제 음 그런거 없습니다 소독약 소독약 없습니다 찾아야돼 아이씨 찾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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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음 일단은 찾읍시다 차근차근 음 연고부터 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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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고가 그 연고가 아닌데 연고 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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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 난코 연고 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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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우만하지 아 가려우만 뭐라고 카유미도 메 카유미도 카유미도 메 카유미도 구역 약 해야도 약해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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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lpdn3 단어 약해도 해열츠 게네츠자이 해열츠 게네츠자이 틀렸네 게네츠 이거 타금이네 게네츠가 아니라 게네츠구나 게네츠 게네츠자이 게네츠자이 마지막은 소독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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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맞네요 오케이 소독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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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초약구 위장약 이초약구 위장약 이초약구 오네가이시마스 카제구슬이 오네가이시마스 카제구슬이 오네가이시마스 게리도매 설사약 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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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코는 연고 가유미도매 가유미도매 가려움만하세 가유미도매 오가이시마스 야케도냔코 냥 야케도 난코 야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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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케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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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연고 야케도냥 야케도냥 오가이시마스 야케도냥 야케도냥 이따는 장음이네 이것도 상음이고 쇼도쿠약구 쇼도쿠약구 이거 장음입니다 쇼도쿠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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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가이시마스 쇼도쿠약구 오네가이시마스 긴급상황은 마지막 마지막 장 파출소 파출소 본의아니게 파출소에 갔을때 파출소에 가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나쁜일을 저지르지 않고 파출소에 가는거는 물건 도난신고 이런거 할때 도난신고 아니 도난신고를 하러 갈 때 필요한말 잡혀가는거 아닙니다 잡혀가는거는 영사관 불러야되요 일본말 못하면 큰일납니다 못돌아오는 수가 있어 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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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렸어요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여권을 잃어버려도 영사관에 전화해야됩니다 긴급여권이 긴급여권을 야권 긴급여권을 긴급여권을 파스포토 낙오시마시타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사이후 이건 지갑 지갑을 사이후 사이후 낙오시마시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사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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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어요. 휴대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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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후 지갑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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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츠 스츠 캡스 쓰츠케쓰 뭐야 이게? 쓰츠케쓰 쓰츠케쓰 낫구시마시타 나쿠시마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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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츠게쓰 스츠케쓰 스츠 스츠케쓰 스츠케쓰 아우 발음이 왜이렇게 어렵냐 스츠케쓰 연습 완료 확인해보자 타출수에서 분실 소나리에 신고하기 파스포트를الم populations 파스포트다равствуйте 아 뭐야 큰거만 발음을 해주면 어떡해 아 짜증나네 이것만 발음해주고 여기 있는건 발음 안해주네 허허이 해커스 이러면 안되지 허허 이러면 안됩니다 음 실망이야 스케스 안해주나 근데? 안해주려나? 귀여워 진짜 안해주려나? 들어오자 타출수에서 오, 낙우시마시따 사이퍼를 다음 다음꺼 아이씨 안해주네 안해준다 안해줘 다해줘야지 인간척으로 초보 초보 일본어 여행 일본어 책인데 전부 다 해줘야죠 뭐야 이게 수츠케스 시트패스 ini 도둑맞아 졌어요 도둑맞아 졌어요 해외에 어딜 가든 도둑놈은 꼭 있으니까 자기 물건은 꼭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혼자 여행할 때는 이게 좀 안좋습니다 맡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네요 어쨌든 사이후 사이후 후 후 오 사이후 사이후 오 누수마래 마시타 누수마래 마시타 누수 마 레 누수마래 마시타 사이후 시갑을 누수마래 마시타 도둑맞았어요 도둑맞아 도둑맞아 가요 도둑맞아 도둑맞아 신고서를 작성하고 싶어요 도난 신고서를 작성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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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버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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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영어 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영어 할 수 있는 분 있나요? 한국어 할 수 있는 분 있나요? 한국어 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여기에 이름을 쓰나요? 여기에 이름을 쓰나요? 여기에 이름을 쓰나요? 이름을 쓰나요? 여기에 이름을 쓰나요? 이름을 쓰나요? 이름을 쓰나요? 이름을 쓰나요? 주소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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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